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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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넣어주세요 그럼 길에 보내줘 나라기만 해서 쓰는 아니 추운데 제 방송은 전부다 다른 사람 나온거지 외국인 시청자분들이 맞겠네 아니 아마 없을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와나나 제 이름은 소라 소라가 영어로 뭐냐 셔 셔은 껍질인데 오 셔 셔 오 셔 오 셔 그치 28 하하하 아메리칸 age 어 아메리칸 age 한국라인 29 한국라인 29 오 맞아요 카카오 바베큐 카카오 바베큐 카카오 바베큐 카카오 비프 카카오 비프 이 꼴을 다 넣어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아직 안정있다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오 셔 모빌 오 셔 오 셔 오 셔 오 Godzilla 진 Last ick 만화학 지방생 아, 수능 지방생 파트 해외에 살다 와봐요 외국에 어디? 버지니아 그럼 어릴 때 버지니아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어머니들 치맛바람이 세가지고 한국말 진짜 좋아한다 아, 그러면 학교로 들어오면 몇 년 거기에서 나 버지니아? 한 15년 10년 아, 여기 다, 여기 다 같이? 네,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아,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게 우리는 소민인데 나라 지킨 사람은 소민이 지키고 아, 저는 버지니아에 있어도 한국에 문자에서 뛰어와서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있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오려고 다시 들어왔어요 강원도 양국으로 보내서 아우, 박세게 했네 지키려면 한국인은 밥심이거든요 아우 밥 먹을려고 너무 잘해 한국말 아우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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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사람들은 많이 접했나본데? 베를리아에 많더라고요 베를리아에 많아요? 오 마이갓 소스피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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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웠어? 진하게 진해 소스피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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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무릎끼를 치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스의 소스와 수상하다의 소스를 곰론이어 라임 개그를 해서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언어 유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재미없어서 무릎을 치고서 아잉 한국은 어때요? 좀 추운 것 같아요 롤디니아는 따뜻한데 롤디니아는 더 추워 지금은 따뜻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월지니아가 따뜻하다고? 마음이에요 유진이랑 맞았나요? 월지니아에서 내가 저 마리아 마리아 아 줄리아 아니었어? 줄리아는 전 엑스터드 What in my chat say? Why don't I know how did you learn Korean?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나요? 음.. my father and father.. 주치기 아 나 뭐잖아 너 옆면 사람의 집에서 좀.. 넌 왜 그러지? 옆면을 하자 그러자 고기 맛있니? 내가 고기 먹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안 와야니 오오 잘하네 좀 영국화 속 나가래 영국화를 많이 봤다 갑자기 왜 이렇게 영상권대니? 계속 바뀌니 고기가 맛있니? 얼마나 맛있니? 그거 어제 쓰던 말이면 사람 말이부터 인본말이로 다 통해서 되는 거야 의미 No matter what happened You guys mind that place out? No Just one table 너는 현재로 빌렸네 아 해 베라리 베라리 It's a 베라리 owner Yep 여러분들 언제든 영화에서 내 이름 대고 먹어 각자 돈 내고 볼 짓네 친구 보고 왔다고 이게 무슨 영화의 흐름이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으면 시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것은 즐겁다는 이야기 약간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즐겁다는 이야기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서 때문에 어떻게 쓸라고? 다 쓸 수 있어 우리 애들한테 아 기지? 나도 큰일나 헷갈라게 할 거야 봐봐 아 이거 보고 싶다 왜? 코리아이 이즈 굿 홈스윙 맨 호호 뉴 코리아 뉴 홈 이즈 코리아 게이코나 아큰 맥쥬 아니요 게이코나 이즈 게이코나 게이코나 뭐냐면 완전 미국인 완전 랩 약간 쌩인 미국인 약간 아우 세로이 그게 내 트위치 용어 브러다가 그래서 스텝브러더 그 스텝브러더 콩쥐 파티 스텝브러더 스텝브러더는 이복 동생인데 스탭마들 이보가 엄마들 게임우가 아닐스 게임우 그래도 이 스탭보다 낫다 이보 엄마 우리 상식 키드라면 박살나겠다 하이프다 와우, 그 사실은 훌륭한 너희가 말한다고 말하면 아메리카노 잉글리시은 좋네 잘 먹습니다 네, 잘 먹습니다 주인쿠시라고 할건데 오, 맞다 맞다 너무 급하게 드리면 또 정말 좀 유투브에서 나쁘게 나올까봐 오, 어머드 내가 버전에서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예요 안 하면 나가시면 되니 이런 수정과에요 크리스탈과? 오오오 다이제션 다이제션 다이제 좋아야 좋다 아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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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 뭐 가려야되는거 와우, 그가 빠르다 이씨 gosh 에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